마귀가 시험할 때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무지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이니까 시험은 이겨야 된다고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이겨져야 진짜 이긴 거예요 이겨지는 거예요 시험은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면 그래서 사도바울이 권한 겁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속죄의 교리를 믿는 걸 예수 믿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산 바다 떼더라 속죄의 교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분들은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속죄의 교리를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인격이신 그분을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고 그러면 제 인격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진짜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면 이제는 마귀와의 싸움은 여러분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싸움도 안 돼요 이미 마귀는 꼬꾸라진 존재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시험이 이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 자신이 있기만 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믿음으로 바로 살기가 어렵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죄의 사암 받았다는 확신 위에 서 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믿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굳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축복을 그냥 여러분은 그냥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해요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하니 하나님께로 오신 자가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